진짜 완벽합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그녀의 일상, 너무 완벽한 그녀의 일상이죠. 이영애 씨의 쌍둥이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다는 생각합니다. Today's topic, Picture Perfect. 여러분 최근에 이영애 씨가 자기 자신의 삶과 남편과 그리고 쌍둥이들을 공개하면서 아주 많은 여성분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너무 부러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대나한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에, 어마어마한 남편에 아주 완벽한 아이들까지 모든 걸 갖춘 그녀에 대해 저희가 내 문장을 한번 또 꾸며보겠습니다. What more can she ask for?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잡아볼게요. What, 무엇, more, 더, can she, 아, 이거 이제 의문사죠. Ask for, 어, 무언가를 갖다가 묻다, 무언가를 더 해달라고 한다? Ask, 요청하다죠? 자, 실질적으로 이 문장은 이런 뜻입니다. What more can she ask for? 즉, 그녀가 무얼 더 바라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얼 더 바라겠어? 라고 많이들 표현을 쓰죠. 그거랑 똑같이 그녀가 무얼 더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what more can she, 그녀, 그러니까 ask for,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그녀 삶에서 더 바랄 게 없다라는 거죠. Her life appears to be picture perfect. 자, 여기서 디테일은 바로 이 picture perfect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사진처럼 완벽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picture perfect, 완벽하다라는 거죠. 아예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Her life, 자, 이거는 이제 그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 동작이 들어갑니다. Appears to be. 여러분, appears to be는 is랑은 좀 많이 달라요. Her life is picture perfect. 이거와 her life appears to be, picture perfect은 완전히 다른 문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appears, 뭔가 나타나다. 여기서 appears to be는 나타나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즉, 100%는 아니고 이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진다. 한 90% 정도? 100%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명심하셔야 되는 건 appears to be, 100%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야, 거의 모든 게 완벽하네. 흠잡을 데가 없네. 그래서 이 표현을 쓰게 되죠. Just about. 이거 역시 100%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영희 씨의 삶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언론에 나오는 보도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Just about. 거의 모든. 그래서 여기서 Just about everything is flawless. Flawless, 아주 좋은 연용사죠.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아닌 거의 모든 것. 그래서 여기 지금 Just about, highlight 써졌죠? Just about이 또 detail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현재형이겠죠. 자, 신세태령 제대로 들어갑니다. 아, 현실로 돌아와야지. 제발 현실로 돌아오자. 이럴 때 외국인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For God's sake. For God's sake. 자, 신을 얘기를 하면서 아, 제발. 저희가 그런 말 하죠? 진짜 이제 정신 차리자. 이거랑 비슷하게 For God's sake.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역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Let's snap. 여러분, snap이라는 것은 부러뜨린다는 겁니다. Back to reality. 자, 이 꿈에서 깨고 현실로 돌아오자라는 뜻이죠. Snap back to reality. 여러분, 여기서 혼돈 오시면 안 됩니다. 모자, snap back과는 다른 겁니다. 자, 여기 이 디테일은 여러분 God's sake. 진짜. 라고 디테일을 상당히 잡아주고요. 동작은 snap back. 다시 돌아오자. 그리고 목적지는 현실이죠. 그래서 reality가 잡힙니다. 저와 함께 같이 리딩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해보실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목소리에 따라서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What more can she ask for? Her life appears to be picture perfect. Just about everything is flawless. For God's sake. Let's snap back to reality. 자, 오늘의 힌트. 오늘의 팁. 100% 그리고 100%가 아닌 것. 하지만 100%인 것 같은 것. 그래서 appears to be는 여러분, 그렇죠. 100%는 아닙니다. 50%에선 100% 사이. 그런데 is 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100%를 뜻합니다. appears to be 100%가 아닌 것이고요. is는 100%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포인트 더 있습니다. Everything은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just about 100%를 타면 거의 모든 것. 이거 역시 100%는 아니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Just about everything 100%가 아닙니다. 100%가 가까운 것일 뿐이고요. Everything 100%입니다. 모든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우셨던 요소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현실 상황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말로 한번 멘트를 날려보겠습니다. 내가 무얼 더 바라겠어. 내가 무얼 더 바라겠어. 저 빈칸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What 나와 있으니까요. What more can I ask for? What more can I ask for? 간단하죠? 나의 삶은 완벽해. 100%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My life is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죠. Picture perfect 아니면 flawless 그런데 나의 삶은 완벽해 보이는 것 같아.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My life appears to be 그렇죠. appears to be picture perfect 아니면 flawless 자, 다음입니다. 정신 차려 친구야. 너 현실로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만 해. 자, 여러분. 여기서 뭘 해야만 해가 들어가죠? Should가 활용이 되겠죠. You should snap back. Should snap back to reality. 그런데 질문을 합니다. 너 현실로 돌아올래? 의문사죠. 미래형이고요. Will you snap back to reality? Will you snap back to reality?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너가 무얼 더 바라겠니? 그렇죠. 빈칸이 이렇게 채워지죠. What more can you ask for?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네 삶에서 무얼 더 바라겠니? What more can you ask for? 자, 넣습니다. In your life. What more can you ask for? What more can you ask for? In your life. 자,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확장시켜볼까요? 네 학교 삶에서 무얼 더 바라겠니? What more can you ask for? In your school life. 매우 간단하죠. 진짜로 거의 모든 것이 완벽하잖아.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는 이걸 써야겠죠. For God's sake. Everything is perfect. Everything is picture perfect. 네 삶 안에는. 그러면 In your life. 그런데 친구긴 하지만 거의 완벽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야, 거의 완벽해 보여. 할 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For God's sake. Just about. Just about을 넣어서 Everything. Just about이 들어왔기 때문에 Is보다는 appears가 낫겠죠. Everything appears to be. Picture perfect. 아니면 flawless. 여러분 물론 Just about everything is. Picture perfect. 써도 괜찮지만 appears to be라고 쓰시면 조금 더 흐리멍텅하게 그래 보인다. 라는 뉘앙스를 확실하게 띄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What more can I ask for? What more can I ask for? 그래, 보입니다. Appears to be. Appears to be. 사진처럼 완벽하네요. Picture perfect. Picture perfect. 모든 것. Everything. 거의 모든. Just about. Just about. 진짜로. 제발. For God's sake. For God's sake. 현실로 돌아옵시다. Snap back. Snap back. 모자 아니에요, 여러분. Snap back to 현실. Reality. 저의 현실은 그닥 그렇게 슬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어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저희가 이영애 씨처럼 완벽한 그런 appears to be 같은 삶은 아니었지만 항상 이 reality에서 현실에서 진짜로 For God's sake.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et's work hard. I'll be seeing you tomorrow. 좀 부럽긴 하네요. 할아버지는 말아aggio 할아버지는 네데요. I'll be seeing you